안녕하세요 희망이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기쁜 행사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희 대림성모병원과 CG바이오가 2024년 리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24년 올해 12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유방암 환우, 가족, 친지, 친구 아무나 오시면 돼요 한 200분 정도를 저희가 초대할 생각이고 저희 희망의 여러분들께는 또 특별히 더 오실 수 있는 특전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 대로 빨리 신청하셔서 200명 금방 지나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장소는 서울에서 합니다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베어홀이라는 곳 역시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참가자가 아니죠? 게스트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이정민 아나운서 잘 아시죠? 또 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투병하셨대요 그래서 이정민 아나운서가 또 사회를 보시게 될 거고 또 많은 게스트분들, 또 초대 가수가 무려 정훈희 선생님이에요 안개 아시죠? 여러분 안개 저희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런 가수분이신데 또 우리 정훈희 선생님께서 많은 좋은 토크 하시면서 노래도 들려주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몇 곡도 추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래 준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 유방건강TV 오프라인 미팅 작게는 핸미팅,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지방에 계신 많은 희망의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서울 올라오셔서 제 얼굴도 좀 보시고 또 제가 아는 강의도 좀 듣고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안녕 12월 6일날 다같이 만나요